비교할수록 특가스러운 쇼핑몰 특가닷컴에 배수구 클리너 정보가 유용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특가닷컴 상품을 구입하신 후 리뷰하신 회원님의 후기를 영상으로 재구현하였습니다.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자꾸만 올라오는 역할한 냄새가 날 때가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배수구에서 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트에 가서 뚫어주고 녹여준다는 것도 여러가지 사보았는데 일시정릴뿐만 아니라 나중되니까 다시 스멀스멀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니까 남편이 택배 하나를 시켰는데 봤더니 배수구 클리너를 하나 사서 들어왔었어요. 특가닷컴에서 저렴하게 판다고 해서 생각나서 한번 사보았다고 말을 하면서 사서 왔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몰라서 설명서를 읽어보았어요. 근데 꽤나 간편한 방법으로 그저 부어주기만 하면 되는 간편한 배수구 클리너였어요. 이게 과연 될까 싶었는데 뽀글뽀글하는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 되니까 갈색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속에 있는 찌든 때가 함께 올라오면서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서 배수구 클리너를 챙겨두고 싶을 정도였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물을 흘려보냈더니 말끔하게 청소가 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던지 몰라요.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럴 때 쓰이는구나 하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많이 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항상 부탁하곤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사서한 것에 도움받을 줄은 몰랐어요. 회원 가입을 하면 만 포인트가 획득이 되는데 추천인을 입력을 하니까 5000포인트가 추가로 획득이 되기도 했어요. 내가 추천인을 입력을 하면 그 사람에게도 자동으로 포인트가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연회비는 자동으로 다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떼어 있었어요. 여기에 이런 배수구 클리너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도 함께 살 수 있기도 했고 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는 농, 수산물도 함께 살 수가 있어 엄청 유용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비회원 전동 밴드를 이용하고 있어서 저처럼 비회원들도 쉽게 물건을 구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 정회원에게 제공되는 것은 제공이 되지 않아서 조금 불편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정회원이라서 그걸로 자주 애용을 하고 특가로 나오는 것들을 하나씩 지켜보고 있다가 구매를 하고는 했었어요. 배수구 클리너를 쓰고 나니까 엄청나게 나던 냄새가 줄어든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제껏 집안을 가득 메우던 냄새가 없어지니 좋기도 하고 물도 칼칼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너무 행복하기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잘만 이용을 한다면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사는 것 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도 했어요.